형님, 재물을 따고 이 중에 힐링으로 가죠? 재물이... 이거 하나? 얘들아, 재물... 아, 이제 재물에서 이게 붙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존다 머리 아파져. 맞아요. 아, 씨발. 남자답게 그냥 아싸리 한 번에 그냥 딱 그냥... 어? 딱 재물 따가고 두 개, 오일로 딱 두, 세 번만. 나는 이렇게 이빨 세 번 물듯이 진짜 신 수와레즈 월드컵에서 그 사장님께 물고. 세 번 물고? 네. 좋았어. 그것도 괜찮아. 어,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그렇지, 맞어. 수와레즈가 맞아. 어, 케이니 선택 좋았네. 아, 뭔가 스토리가 있어. 좋았어. 좋았어. 이게 부공을... 맞아, 스토리가 있네. 깔끔하게. 어, 이번에는 살짝 이제 공공 즐겨. 완전 특공, 어, 완전 특수 작전이야. 일단 가봐. 그러면은 오늘 약간 손이 좀 안 좋으신다고 대신 깨쳐주세요. 그래, 맞아. 어, 이거는 내 썩은 손으로 한번 해야돼. 붙으면 X 된다 이거, 이런 거. 그렇지. 좋았고. 한 번 물었고. 시발 새끼. 세 번 더 물려야돼.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역시. 네. 깔끔해. 아직까지 느낌 딱 좋아. 야, 이번에는 내가 알았어. 아무튼. 어떻게 되든. 내가 아무튼 네 탓은 안 할 테니까. 네. 네가 한번 해봐. 아, 그럼 딱 모니터 끄고 가야죠. 이거 선생님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대? 이거 엔터 누르면 딱 되는 거야? 아니, 여기 이렇게 하고 오른쪽 거 보고. 아. 여기다가. 아, 메모장 머프. 어. 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 어. 네. 딱. 딱 하는 순간 내가 이걸 올리면 딱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만. 이제 부금으로 이제 제대로 이거. 아, 어저께 1배 버프 받고 시발. 제대로 진짜 인생 운지 했는데. 얘들아 어떤 버프가 이렇게 확실하게 필승조가 될까? 어? 어? 어떤 버프가 좀 괜찮을까? 넌 날 이길 수 없다. 어? 라젠카? 아니야, 요즘 마 어? 그 시발. 아니, 요즘 왠지 어? 에이핑크가 상큼하던데. 에이핑크 버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들아? 아니, 남자 이래. 계집애라뇨.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사내의 남자 가는 길에 임마. 그래서 좀 여자가 이제 이렇게 좀 해줘야지. 어? 옹디시티 그거는 어? 아이유 3단 버프? 수지 버프? 웬 수지 버프? 응. 쟤가 수지니까. 아아아아악! 수지니까 수지 버프? 그러면은. 미스에이로다가 뭐. 미스에이? 네. 그래 수지니까 어. 미스에이 하면은 누구 어떤 노래가 제일 떠오르나? 허쉬가 가장 그래도 좀. 미스에이 허쉬? 아냐, 좀 노래를 갖다가. 굿걸, 배드걸 그거 어떠세요? 굿걸 배드러? 배드걸. 음. 완전 옛날 노래인데 제목을 보였지. 그 음악을 틀어줘요, 디제이. 수지. 배드걸 굿걸 여기 있네요. 배드걸 굿걸. 네. 살짝 한번 느낌 한번 살짝 보자. 엥. 16'll as it all 느낌 좋은데? 느낌 좋은데? 느낌 좋은데?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왠지 딱 수지 어? 베리걸 굿걸 어? 뭔가 느낌 괜찮은데? 형님 딱 눌러 하시면 제가 누를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팻민이 하나만 하자 얘들아 순위 조금만 올려보자 얘들아 팻민이 여러분들 좀 해서 다음 기회에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터져요 제발 한번 시발 나일 때까지 여러분들 제 강화 인생 어? 강화 인생 이때까지 다 시발 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절대 안 돼 걸 가자 알았어 한번 야 아무튼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터져도 괜찮아 나 시발 어차피 뭐 어? 남자 인생 뭐 시발 뭐 없어도 뭐 없는 거지 뭐 그쵸? 예 뭐 뭐 솔직히 형님 수화내자가 없다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있으면 좋긴 한데 아 여러분들 오늘 요거 하나 붙어 갖고 기분 좋게 그냥 술 한잔 빨고 싶네요 기분 좋게 가자 가자 가 갑니까 형님? 어 가 숙배 한번 들자 시발 여러분들 어제도 얼마를 날렸고 지금 방금 토리 돌아갑니다 utto 아 나랑 여러분 그리고 이걸 안 찍을때? 여기 올리시면 안되고 오른쪽으로 슬쩍 슬쩍 가야죠 이쪽은 이쪽도 조금 아니 그쪽은 바로 보여요 숫자 떠서 이쪽은 숫자 떠서 바로 보여? 어? 어두운거 아니냐 이거?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어? 여기서부터 원래 떴으면 이게 원래 은빛이 아니라 금빛으로 확 돼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닐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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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축구 한번 듣자 씨발 여주와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아 제발 일단 저 칼좀 가져올게요 예? 아니 칼은 왜요? 괜찮아 무사도 정신으로 가야될거 같아 무사도 정신으로 가야될거 같아 칼좀 가져와 하아 아 괜찮아 이거 무사히 혼맥 받으려고 그래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너한테 그런거 진짜 없어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씨발 검술할 때 그때 그 혼를 살려서 여러분들 관절이 이제 좀 어? 야 노래가 바뀌었어 어? 야 이거 이렇게 뭔가 일기냐 너 노래가 갑자기 바뀌었어 이거 좀 쎄해 미친거니 어디 미친거니 어떻게 니가 떠버리냐 미쳤네 옛날 아싸리 씨발 개봉 권할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렇게 좋은 날 삼단버프 해갖고 살살살 쪼개다가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화장실 씨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어떻게 누구로 미숙한다든지 씻고 있었는데 신발 그냥 잡아라 이 개새끼들 거기서 뭐해 막 이렇게 씨발 확 하듯이 어우 우리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게 많았거든 응 아유 장애인 화장실 그 씨발 잡아가고 돼 있어갖고 저희도 없던 시절 저희도 없던 시절 저희도 없던 시절 저희도 없던 시절 다시 한번 뽑고 가야들아 깔끔한 것 같다 세계 3대 명곡 여러분들 아 세계 3대 명곡 다시 한번 내 다리를 봐 어? 어 내 다리를 보듯이 이 씨발 여러분들 수지 금칸을 보는 겁니다 수지 금칸을 보는 거 여기에서 수지 금칸이 상품 수지 금칸이 수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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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와.... 시..발.. 하, 참 하나가 안 붙네! 아아아아하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 X같다, C발! 하, 이게 하나가 안돼... 그래? 어차피 말고, 쓸 것도 아니니까, 솔직히. 뭐... 한 번 했는데 그래도, 내심, C발 씹카면 이게 아, 그래서 좀 내심 뜨기를 바랬지만, 응? 하.. 어쩔 수 없네 여러분들 응? 아쉽지만 뭐 어? 여러분들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절차 한 번씩들만 부탁드립니다 아.. 현일 만다 마이너스 백만 원이야 비파즈 애들아 당분간 하지 말아야겠다 시바 광고를 하나 듣고 마음 정리하자 시바 우린, 십만 원 난리